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모든 열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격려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함께 모여 아버지의 마음 풍성하게 나누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위에 주님 열방의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늘의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주님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감동시켜 주셔서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는 우즈베키스탄을 3년 섬기고 돌아온 김오세라고 합니다. 사역자명은 김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일을 안 하실까봐 일꾼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열방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열방은 축복이에요. 왜 열방이 축복이냐 하면 열방에는 은혜가 정말 많아요. 사실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갔을 때 언어도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데 이 언어할 때 제 이름은 모세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고픕니다. 이걸 알아듣는 것도 참 큰 기적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열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2세로 자랐는데 휴대폰 하나로 제가 검색하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뛰는 시대 가운데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모든 도움이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오는 세상인데 열방에 있으면서 제가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은혜가 있는 곳이 저는 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일 많은 은혜가 있는 이 열방 땅 가운데 정말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은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열방이에요. 특히 저희는 이 이슬람권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곳을 섬겨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참 소망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위 씨가 있어요. 지금 다섯 살인데 저희가 선교직 나갔을 때 딱 두 돌 지나서 두 살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다고 시간을 좀 벌어서 얘는 유치원에 보내자. 그런데 이 친구는 두 살 됐으니까 한국말도 못하는데 현지 유치원을 보내자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가 현지 언어 배워서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 3개월을 다녔는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러시아어랑 우즈벡말로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매일 울었어요.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맨날 달래면서 매일 그냥 가. 3시쯤이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엄마랑. 그렇게 발걸음을 뛰었는데 하루는 제가 유치원 창문 바깥에서 한번 봤어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래서 다윗을 유치원 안에 데려다주고 바깥에 나와서 창문으로 보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 다윗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울고 있는데요. 그냥 울고 있으면 괜찮은데 입을 막고 우는 거예요. 이 어린 친구가. 두 살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소리를 안 내고 울려고 입을 막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이 계속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조용하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계속 소리 질러요. 매일. 그래서 이 친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성교사로 헌신해서 이곳에 와서 힘든 거는 괜찮은데 우리 다윗씨는 그래도 행복하게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들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마음 아프면서 고생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도 가슴 아프지. 다윗씨가 혼자서 저렇게 울고 있는 모습 보면서 가슴 아프지. 네가 바로 바깥에서 너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거기 있는지 모르고 울고 있는 모습 보면서 가슴 찢어질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야 내 마음도 매일 이렇게 가슴 찢어지도록 아프단다. 내가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열방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볼 때 나도 가슴 아파? 미치겠다. 너도 이제 내 마음 알겠니? 그래서 저는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어요. 우리 다윗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든 민족이 구원 받기를 소망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우즈백 땅은 열방 가운데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우즈백은 부흥이 벌써 왔고 끝난 땅이다. 중앙아시아는 이미 부흥이 왔다.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되고 난 뒤에 한국교회가 참 많이 섬겼어요. 91년도에. 그래서 고려인 사역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많은 부흥도 있었고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우즈백 민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우즈백은 중앙아시아 인구의 6천만 명 인구예요. 중앙아시아에. 그런데 중앙아시아 반의 인구가 우리 우즈백 땅에 살고 있어요. 3200만 명이. 그래서 3200만 명 중에 우즈백 민족은 28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즈백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될 것인가. 0.02%예요. 그래서 2800만 명 중에 0.02%가 400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듣고 참 많이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4천명밖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저는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고 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간다? 저는 크게 회개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즈백 땅을 섬기면서 지금 상황은 우즈백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 안 돼요. 교회에 가는 순간 경찰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을 때려요. 그래서 교회 모임도 하는 것도 불법이고 가정에 성경책 하나를 허락해줘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8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3년 동안 사역하고 나왔는데 사역을 종료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추방을 됐어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모임 가운데 경찰들이 와서 예배 모임 등록이 안 돼서 허가를 안 받고 한다는 것에 우리가 경찰에 잡혀서 추방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묻게 되더라고요. 고민도 하게 되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복이라는 것을 참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지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 보면서 이 우즈백 교회가 어려움에 닥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즈백 민족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해야 하십니까? 열방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제가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방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복의 본질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알고 그 십자가의 그 본질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샥보스라는 한 현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년 됐는데요. 미국처럼 수련회도 하고 예배 모임도 하지만 수련회를 저희가 하나 준비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은혜도 하고 간증도 나누고 예배도 청년들끼리 모여서 나누는데 이 친구가 미국처럼 교회 버스를 빌려가지고 다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우즈벡 상황이 좀 어려워서 최저임금이 한 달에 100불도 안 돼요. 한 60불 70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도 못 사죠. 그럼 오토바이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방법으로 가려고 자전거를 찾은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 그런데 저희가 수련회를 가는 장소가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 차 타고도 한 30분 40분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니까 한 1시간 반 2시간은 걸리겠죠. 2시간을 자전거 타고 수련회장을 왔어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나눴어요. 난 이렇게 수련회를 오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수련회를 왔다.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 놀랍고 하나님 참 좋으시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시 집에 돌아가면은 우리가 복이 있다면은 우리가 아는 복이 있다면은 하나님 다시 집에 돌아갈 때는 차라도 하나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네 자전거 뒤에 트렁크에 넣고 내가 태워줄게. 그런데 이 친구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큰 은혜가 있었죠. 자전거를 타는데 펑크가 난 거예요. 타이어에. 그래서 이 친구가 1시간 반 2시간 되는 거리를 4시간을 자전거를 손으로 끌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 이름은 카로맛이에요. 카로맛은 저희 자매 저희 아내랑 많이 교제했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섬겼던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임 때 경찰들이 닥쳤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대학생이라서 그 경찰들한테 잡혀서 조사받았을 때 시골에서 와서 부모님을 못 부르니까 교수님을 부른 거예요. 교수님을 불렀는데 그 조사하는 형사들이 교수님한테 말하는 게 카로맛이라는 이 친구는 얘는 테러리스트다. 얘는 외국인들한테 세뇌받아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빠진 테러리스트다. 우리 민족을 배반한 청년이다. 잘 감시해라. 얘가 매일 뭐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잘 녹음해놓고 나한테 다시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매는 한국에 먼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제를 못하니까 제가 다른 선생님 한 분이랑 이 카로맛이라는 자매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카로맛 잘 지내니? 그래서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매일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이 모든 학생들 앞에서 거의 천명되는 학생들 앞에서 모든 교수님들 앞에서 우리 학장 앞에서 나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른다. 매일 나보고 우리 민족을 배신한 애라고 말한다. 그래서 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얘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힘들다고 고백하는데 자기 한 가지 감사하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모세 오빠 나는 정말 예전에는 힘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이 어려움 가운데 나 테러리스트라고 부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정말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진리로 고백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도전받고 회개하게 됐어요. 아 이게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즈벡에 섬기면서 참 선생님들이 많이 추방돼서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즈벡에서 우리 채첸 땅에서 추방돼서 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우즈벡에 왔을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추방은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추방이 왜 축복일까. 여기 현장에서 이 민족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축복이지. 왜 추방되는 게 축복일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추방 치읓 비읍 축복도 치읓 비읍. 아 그렇게 끼워 맞추시는구나. 그래서 그럴싸한데 제가 이 사건 이 추방되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추방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추방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사실 그 경찰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추방되는 이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가져가더라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화기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우리 컴퓨터도 다 가져가고 저희 휴대폰도 다 가져가고 우리 사진도 다 가져가고 사실 우리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 사진이 다 없어졌어요. 그 경찰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압수해가지고 아직도 우즈벡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것이 다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라서 저의 제 것 너무 분명해요. 이거는 내 거다. 이건 내 컴퓨터다. 만지지 마라. 이건 내 시간이다. 내 시간에는 내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컴퓨터 없어도 잘 살지. 휴대폰 없어도 너 잘 살지. 너 시간 없어도. 영경이랑 네 아들 사랑하는 다윗 지금 안 보여도 잘 살아가고 있지. 이럴 때 딱 제가 회개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이게 복이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추방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성교지에서 있으면서 많은 걸 배우지만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참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은 핍박이고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설교를 듣고 할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산상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산상 설교를 들었을 때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중요시 그냥 아 이거를 하면 복이 있구나. 우리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구절에 나오는 이 말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이해가 잘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며 근데 제가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뜬금없이 그 다음에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세상의 방식대로 화평과 복을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왔다는 게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화평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이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는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복음으로 살고 있다면 핍박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 살면서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성교지에서 우리 현지 친구들을 보면서 감옥도 각오하고 벌금을 각오하고 자기 가족한테 버림받는 것까지 각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키고 있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산상 설교를 마음과 이 몸으로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왜 욕을 받아야 되고 왜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복이라고 말할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법원의 마지막으로 갔던 순간에 제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제 컴퓨터도 없어졌지 휴대폰도 없어졌지 경찰들이 내 돈도 훔쳐갔지 우리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도 한국에 먼저 가지고 17일 동안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처에 있었는데 딱 그 택시를 타면서 법원에 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가지 묵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뭐 이 미래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죽음당하신 그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이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사실 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이 원인이라서 그때 딱 복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산상 설교를 이때 제 삶으로 맞으면서 정말 정말 열방에 참된 축복이 있구나. 열방에 큰 은혜가 있구나. 열방이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복을 제일 많이 누리고 사는 곳이 열방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루 없이는 살지 못하는 곳이 열방이에요. 미국에서 살면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도움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하루에 이불도 없어서 교회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 자기가 미래에 대한 꿈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학교에서 내쫓임 당하고 버림받고 가족들한테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보면서 느낀 거는 이 교회가 예수님을 참 뜨겁고 은밀하게 아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내려준 곳이 열방이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미국교회 가운데도 이 같은 영성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느낀 게 아 우리 아버지 교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이런 개념으로 살았지 몸 대신 하나님의 교회 이 개념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열방에 있으면서 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구나. 왜냐하면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이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어서 중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몫이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우즈벡에 웃자만 나오고 우즈벡 사람들에 대해서 소식만 들어도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즈벡에 있으면서 우즈벡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떠나고 난 뒤에 그 땅을 다시는 못 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치 자식을 놔두고 온 것처럼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추방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제가 눈물이 안 났어요. 우즈벡 사람들이 참 미웠어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우즈벡 민족 아직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이 열방 눈물 날 때마다 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내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우즈벡은 못 가니까 이제 체첸 땅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첸 가서도 정말 우리가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즈벡 교회에 의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핍박받는 교회라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우즈벡 교회 우리 중앙아시아는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부흥이 있으려면 핍박도 있어야 되고 죽음도 있어야 되고 그걸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은 부흥이 있다고 저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뚫고 일어날 하나님의 교회가 우즈벡 가운데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상황이 지금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추방돼가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른 선생님과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도 잘 신앙생활 하고 있고 교회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덟 명이 있었지만 그 여덟 명 중에 세 명이 사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청년들이 21살 22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고 부모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실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주님이 얼마나 열방을 향해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저희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열방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세계교회가 이것을 감당하여 중보하며 우리가 목숨 걸어 불을 지지며 주님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오늘 나누었던 이 모든 말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정말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리고 알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부어주시고 정말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 모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